중2 학생인데 노는 아이들이나 나쁜 애들도 역지사지를 해야하나요? 이 역지사지를 한다는게 걔네들 처지를 이해해 준다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그 처지는 이해해 줘야죠 쟤네들은 무슨 마음일까? 왜 저럴까? 나쁜 마음이네 그럼 걔네들한테 그 나쁜 마음을 바로 잡아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죠 내가 방어를 하거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피해야 할 땐 피해야죠 역지사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조건 따라주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무슨 마음일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왜 저러는 짓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걸 생각하는 버릇을 해야지 마음이 커져요 남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큰 마음이 돼요 역지사지한다고 무조건 봐줘라가 아니에요 왜 저러는 거야? 그 친구 입장에 대해서 한번 봐 보는 거죠 저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노는 애들 뭔가 문제 있는 친구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보면 걔네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부모님이 걱정됐어요 저 학교 보내고 부모님들은 참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저 학교 보낸다는 걸 많이 알아서 집이 한번 망했는데 부모님이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일하셔서 저 학교 보내는 걸 아니까 다른 친구들이 좀 공부 안 하거나 놀 때 저는 부모님이 걱정돼요 부모님이 저 학교 보내 놓고 참 아실까 이런 저러고 있는 건 이상하죠 부모의 마음이 됐다는 게 그게 기억나요 누가 저한테 지랄 될 때도 저 어머니가 저 아실까 저러고 다니는 건 이런 식 마음이 좀 그래서 진짜로 길 가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걸 볼 때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아 저 어머니 참 어떡하냐 이런 괜한 이상한 걱정 지금 생각하고 웃긴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기억나요 문방구에서 그 어머니랑 제가 볼 때 좀 답이 안 나오는 좀 친구랑 어머니가 딱 있는데 아 저 어머니 정말 고생해서 제 학교 보낼 텐데 아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아있던 아니에요 초등학교 백운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에서 했던 고민이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기본도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이 돼보는 것 상대방 입장이 돼보므로서 자연스럽게 이런 거예요 역지사지의 핵심은 상대방 입장이 돼보므로서 자연스럽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 것 이거예요 그냥 상대방 입장만 돼봐도 안 돼요 공감 능력만 뛰어나도 안 돼요 상대방 입장만 잘되지 하는 짓 보면 개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이 돼보면서 어떻게 가는 게 모두에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까 이걸 찾아간다는 게 진짜 역지사지죠 원천님이 본연산매 얻은 6년의 고행 끝에 진정한 견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경지는 최소 7제에서 8제에 도달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이미 10제에 도달하셨던 건가요 10제요 6년 고행 끝에 얻으셨다고 하는 경지는 6,7제 보시면 되죠 직장에서 자꾸 업무 떠넘기를 당하는데 소심해서 그런지 속만 끓이네요 단어에서 지혜롭게 거절하고 싶은데 싫은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네요 다들 이러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그렇죠 누구나 소심해요 그렇죠 다들 심장 뛸 겁니다 몰라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다들 그런다 생각하세요 거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잘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 대부분 그렇다 힘내세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몰라 괜찮아 하면서요 몰라 괜찮아 마음을 좀 처연하게 먹으면서 살다 보면요 마음의 힘이 생기실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내가 몰라 괜찮아 해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나아지네 몰라 괜찮아 했더니 좀 나아지네 하는 것들이 좀 늘 거고요 몰라 괜찮아 해서 좀 양심성찰 하다 보면 자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괜히 거절을 못했네 아니면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가 고민했네 이런 지혜로운 생각들이 하나씩 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의 내공이 바뀝니다 내공을 키우세요 학단 강의 들으시면서 올라 괜찮아 를 취미 생활로 하면서 내공을 키우세요 저도 종교 떠나 예수님 부처님 다 좋은데 일계명의 나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서 양심에 걸립니다 나의 신은요 첫째 일계명의 나의 신이라는 것은 그 나는 누군데요 참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은 나의 다른 신이 없어요 나의 신을 모시지 말라 했는데 나의 다른 신이 있으면 그거는 나 외에 질투나니까 다른 거 믿지 마 이거잖아요 후루쿠 신입니다 후루쿠 신 그런 건 신이 아니에요 나의 다른 신은 없어요 가짜 우상이 있을 뿐이지 신은 다른 게 없어요 신은 하나에요 우주에 우주 신은 어디냐 신의 이름이 뭔데요 성경에 I am dead I am I am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은 하나고 신이 수많은 모습의 인격의 근원이 될 뿐이죠 이 신의 힘으로 우리가 울고 울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A라는 인격 B라는 인격이 있겠죠 예수니 아미타니 하는 거는 수많은 인격질일 뿐이에요 아미타골이 신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요 신은 하나입니다 두 신이 있다는 건 우상이에요 신은 하나다 후루쿠는 안 된다 나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데 나만 믿어 그딴 신은 안 믿어도 됩니다 다른 신 믿어도 돼요 다른 신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저 신이 나만 믿으래요 인간적 에고가 신화에 투영된 제우스 신화 수준 아니에요 얼마나 내용 유치한데요 그런 신을 믿고 싶으세요? 제우스? 헤라? 누굴 믿고 싶으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참나한테 던지고 쉰 다음에 편안해진 상태에서 양심분석합니다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하시면 빨라져요 이걸 안 하시겠다는 걸 수행을 안 하시겠다는 건데 수행을 하시려면 저렇게 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점점 빨라져야죠 저렇게 안 하는 건 수행이 아닌데 그게 빨라진들 뭔 의미가 있죠? 반갑습니다 김재성님 오늘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상극주 3번 연불하니 편안해지며 손 안에 화룩불 온기처럼 따스한 기운이 전해지네요 미소 절로요 상극주 이시시 극하사 이시시 극하소서 요고요 요거 3번 무극 태극 황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시시 이것으로 이것으로 위극하사 극을 사무사 이시위극하소서 무극으로 태극으로 극을 사무사 이것으로 또 황극을 사무소서 하는 거죠 병원님 견성하고 나서 온갖 망상이 올라오고 공황이 심해지고 안 꾸던 악몽을 많이 꾸는데 무의식 정화 과정인가요? 이것도 공부입니다 견성하고 나서라면 그때 참나의 의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지 이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지 법공의 지혜와 참나의 현전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공부해보세요 에이블 트님 덕분에 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디자인 예술에 관심이 있어 법공으로 먼저 견성을 했다고 얼마 전에 아공도 경험했습니다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욕실에서 샤워하다 갑자기 인생이 전부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면서 엄청난 다행감과 행복감 사랑 그리고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참나 체험입니다 그 이후로 행복감에 보시하다가 사업이 날아갈 뻔하고 주변 사람들의 90%는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천부기업을 응용한 디자인 방법론도 만들고 내일은 미국에 있는 갤러리와 미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놓고 싶은 순간이 수십 번 있을 때마다 우리 강아지와 홍의각당 그리고 아버님 덕에 잘 이겨낸 것 같다 뿌듯합니다 오 에이블2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미지신경님 생각감정우감 표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내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 이게 아공이죠 아공을 깨치신 것 생각감정우감에 고정된 나라고 할만한 게 없다 이게 그냥 아공이에요 최경필님 대표님 명상 수련하고 주문 수련하고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이 더 깊이가 있는 건가요 깊이를 따지지 마세요 똑같아요 명상은 참나 만나고 주문은 그럼 부처님이나 뭐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기도도 주문이라고 하자면 접속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구분하지 마시고 얼마나 일념으로 하느냐에요 명상이건 주문이건 일념이냐 뭐가 더 깊이 있고 따지는 거는 수행자의 내공이지 저 수렴법 자체를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 주문이 명상이 아닐 수가 있나요 명상도 사실은 이 참나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주문이죠 참나에 집중하는 게 염불인데 염불 이상의 주문이 있어요 지연님 대표님 공부하실 때 혹시 매너리즘에 빠질 때 있으셨나요 매너리즘이요 한번 빠져보고 싶네요 매너리즘에 제가 빠지지는 않는데 빠질까봐 그러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시네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힘든 이유가 이거 같아요 장소를 바꾼다 또 좋은 답인데 그 이전에 제가 마음 자세가 바뀌는 게 늘 참나랑 접속해서요 참나랑 접속하면 매너리즘이 안 빠집니다 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참나랑 함께하면 몰라 해버리면 과거에 집착을 안 하니까 또 새로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칫 밋밋할 수 있으니까 임팩트를 주는 거죠 장소도 조금씩 바꿔봅니다 그리고 몰입 대상도 조금씩 바꿔봐요 어제 이거에 몰입했으면 오늘 여기에 몰입해 봐요 별거 아닌 사소한 걸로도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신상이 좋아요 신선한 게 좋아요 신선한 데 가면 저도 또 새 아이디어가 와요 매너리즘까지는 아닌데 또 새 아이디어를 얻는 데 좋다는 거는 매너리즘 타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송민건님 나쁜 애들이 저나 제 친구를 건드리면 화가 나지만 힘이 안 돼서 나서지도 못합니다 기도라도 해야 되나요? 네 기도라도 하세요 제발 저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기도라도 하시고 송민건님 양심을 배양해야 돼요 양심이 지면 안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상황 탓하면 안 돼요 양심을 배양하는 데서 어떤 상황이라도 난 더 양심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민건님 꾸준히 양심을 키워가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힘도 키워가세요 육체적 힘도 키워가세요 누구를 때리기 보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힘이 있어야 되죠 또 친구들을 도와주는 데라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스펙을 이용해서 영적 랩업을 도모하세요 그것만 이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당장 편하게 쓰고 버리는 거고 당장은 중요해요 지금 당장은 나를 편하게 해주니까 근데 쓰고 버리는데 언젠가 버릴 때가 오고요 이별할 때가 오고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내 거는요 내 영적 레벨입니다 내가 이룬 영적 내공 영적 성취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1천하면 어디 가도 치이고 살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에는 복이 있어서 내가 전에 해놓은 복 마일리지가 있어서 긁어서 포인트 있어서 긁어서 쓰고 있다고 치지만 요거 다 하면 어떠실 건데요 당장에 3과목 호흡 수련 해 놓으신 거 이거 어디 안 갑니다 요 내공 나중에 또 몸 바뀌어도 호흡 수련 더 빨리 돼요 몸 바뀌면 새로 깔아야 되긴 하는데 빨리 깔아요 그 내공이 있거든요 다 이어지는 거 있거든요 한 번 해놓은 건 어디 안 가요 호흡 수련 참나 각성 참나 얼마나 깊이 각성하느냐 그 다음에 양심 얼마나 쓰느냐 갖다 쓰느냐 요게 요게 다 전에 해놓은 거 전에 여러분이 공부해 놓은 거 지금 다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이거 은근히 드러나는 사람의 격이 전에 해놓은 게 드러나요 그 사람의 품격으로 세세생생 써먹는 홍리학당 온라인과상 진짜 잘 써먹으시네요 티벳 불교의 잠과 꿈 수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과 꿈 수련 하면 되죠 그 뭐 어떻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후세계 대비해서 하는 수행이죠 좋아요 꿈속에서 깨어있기 수련하는 법이 있어요 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꿈속에서 깨어있어야지 하면 깨어있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다니깁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다니다가 의식이 흐려지면요 몰라 괜찮아 하면 다시 강해져요 집중 이러면 다시 강해져요 그래픽이 확 화소가 떨어집니다 그래픽이 깨져요 집중이 떨어지면 꿈속에서 그냥 일반 꿈 아니라 자각몽이면요 화소가 떨어지고 그래픽이 뭔가 허술해져요 우리 게임으로 치면 내가 보는데 외에는 그래픽이 깨지거든요 그래픽이 좀 깨져요 진짜로 눈이 흐릿해져요 자각몽 상태에서 꿈속에도 눈이 있습니다 눈이 흐릿해져요 그럼 그 눈에 힘을 줍니다 몰라 괜찮아 하거나 집중하면 삼겹줄 외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화소가 확 올라가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화소 떨어지면 또 올리고 재밌어요 꿈속도 수련이에요 여러분 시선을 집중해 가지고 몰입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는 거 시선 눈 딱 똑바로 눈 뜨고 제가 주먹이라도 보라고 하잖아요 고집중력이 필요해요 자각몽에 들어가서도 자각몽 상태에서 이렇게 눈 집중하면 다시 밝아져요 집중을 해야 이 에너지가 가요 집중을 해야 하면 됩니다 안 해서 안 되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됩니다 봉호 선생님 항상 가면 가지고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될까요?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일일을 가도 1년이면 365일을 갑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죠 창랑에 물린 얼마 전 참나스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이곳을 침범하지는 못하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게 가위 눌렸을 때도 참나자리 딱 잡고요 참나자리는 어떤 것도 침범 못해 이러고 가위 이겨낸 적도 있어요 제가 온몸이 기분 나쁜 냉기가 쫙 지배하는데 그럼 그러다가 말아요 다시 다 빠져나옵니다 서양 철학 책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대표님 제가 좋아하는 것은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 3개 또 그리스 로마 철학을 한눈에 알려면 보예티우스의 철학의 위안 권합니다 철학의 위안이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3개 개론소로 러셀의 서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를 러셀 것만 보지 마세요 러셀의 편견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서양 철학사 뭐가 문제냐면 그 저자의 편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자의 안목으로 그 위인들이 재단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설명 잘하는 것들 보시는 걸 권해요 저는 저는 원전 보는 걸 즐겨요 왜냐면 원전 보다가 서양 철학사 보잖아요 너무 자기도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저는 원전 위주로 봅니다 힐시베르그가 좋아요 힐시베르거 힐시베르거의 서양 철학사가 객관적으로 원만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도 서양 철학은 더 나아요 동양 철학이 더 심각해요 동양 철학은 아예 뜻이 반대가 돼요 번역이 얼마나 표의 문자를 번역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표음 문자 번역이 낫지 그래도 오류가 더 적어요 저는요 오류면 오류도 잡아내요 왜냐면 한 사람의 철학이 있는데 쭉 내용을 읽어 가다 보면요 내용 이상한 데가 나와요 그럼 번역 잘못한대요 내용 이상한데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 결을 따라 이해하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다면 절대 번역 오류 못 찾아내요 저는 읽으면요 어떤 그냥 번역본도 읽으면 그 아예 읽히지 않은 번역본은 어차피 여러분 피하시고 좀 읽을 만한 번역본 보시면 읽다 보면 결이 있어요 그 결에 뭐가 안 맞는 게 나와요 말이 그거 찾아보시면 번역 잘못했을 거예요 아니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일관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 이거 이상한데에서 그 언어까지 대조해 보면 번역 잘못했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 번역본을 찾아보세요 한 번역을 한 두 종류 사가지고 저건 저는요 노자 그러면 한 여섯 종류 정도는 번역본 사서 읽어요 정확한 번역을 못 한다는 거 이해를 못 했다는 거야 그럼 이해도 못하는 놈이 강의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다 같이 해매지 꿰뚫어본 사람 꿰뚫어보려면 언어도 정통해야 되고 그 사람의 사유 체계도 꿰뚫어야 돼요 그런 양반들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런 번역이 많이 나오면 그 나라 문화 수준이 높아지죠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동양 철학책을 번역하려고 갓골문까지 본 거예요 언어의 정통해야 되니까 이해 되세요? 한자교실까지 하면서 번역하잖아요 서양도 그 수준으로 번역해야죠 서양학자들도 지금 저로 인해 인류는 이미 문화가 업됐습니다 유튜브에 화음경 108강이 돌아다니는 문명이에요 지구 문명은 저 혼자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화음경 한 번 우리가 한 게 인류 문화를 끌어올린 거라니까요 서점에 가면 용어 비결이 그냥 돌아다녀요 예전 무협재태 기현이나 만나야 얻을 수 있던 대박 아니에요 이런 문명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유교에 대한 이미지 변했죠 조선 망친 학문 아니 기독교가 서양 중세 때 그렇게 마냐 사냥하고 그 지랄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다 했는데 기독교 욕은 안 하고 유교 욕만 해요 사람들이 욕하려면 같이 하든가 서양권 다 덮어주고 서양은 강자니까 뭐라고 할 수 없나요 졌으니까 약자니까 우리 동양만 문제인가요 그 시절 다 나름대로 방식으로 다 이상했는데 좋은 것도 엉망으로 썼는데 그때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그쵸 잔다르크 마녀 사냥 당하고 아시죠 마녀로 못 거니까 2단으로 걸어서 죽였거든요 잔다르크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잔다르크가 진짜 뭐 열아홉이 죽었나요 하늘에 개시 받아 가지고 은혜 받아서 막 성령 받아서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그랬잖아요 영국에 잡혀서 죽는데 한 신학자 70인이 붙어서 2단 만들려고 논쟁 공개 토론했는데 다 발렸어요 잔다르크한테 성령 받은 사람 그 말 언변의 은사를 받아서 다 집니다 보여질까요 지금이라도 도망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문이 열렸으면 나가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한 거 아니에요 왜 남자 옷 입고 다니느냐 남자 옷 입고 다닌다는 걸로 걸어서 죽였거든요 마녀로 못 거니까 옷보다 하나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다른 사람이라 너 따위 한나 소녀인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겠느냐 한나 소녀를 쓰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니까요 다 발린 거예요 그래서 공개 토론했다 다 발려서 비공개 토론으로 바꿉니다 너한테 보낸 천사가 옷 입었더냐 하나님이 천사 옷도 안 입힐까요 아 천사 털 입더냐 왜 털을 꼭 밀어야 되나요 아 한번 보세요 나무 길었는데 찾아보세요 다 발립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지옥 같아요 이거 압권입니다 이거 너 하나님의 은총을 네가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만약 은총 상태에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할 거에요 은총을 받았다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도 드릴 겁니다 음 이럽니다 잔다르크 보살한테 다 아닥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그래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 너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성령이 강림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성령의 힘으로 나라 구하고 음 장차 내가 천국 가겠구나 재판받고 알고 갔죠 뭐 그쵸? 화형 당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도 이겨요 신기하죠 그게 신통한 일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신통 맞죠 잔다르크 보살 재밌죠? 오늘 은혜 듬뿍 받으셨나요? 동서국은 보살 동서국은 보살을 찾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리 두기와 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업종 특성상 매출은 8-90% 급감하고 직원들은 많고 현실의 무게감이 너무 컸습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대표님 강의 공부로 채워간 지 2년이 훨씬 지났네요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제 자신을 중심잡아 자명함으로 채워간 지금 가정도 옴만히 잘 지켜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인내하며 버티는 공부를 제대로 한 계기입니다 대표님 성미도 급하고 바로바로 해결 안 되면 못 참는 제 성격이 견디는 힘을 배울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잘 버텼다고 고생 진짜 많았다고 격려받고 싶습니다 지연님 훌륭하십니다 잘 버티시고 이겨내신 거 인욕바람을 잘 닦으신 거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영지주의가 뭔가요 그노시스 영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직관의 지혜 영지주의 그렇게만 얘기하면 영지주의가 그냥 참나찾는 거죠 참나찾는 건데 역사적 의미에서 영지주의는 기독교 중에 자기 안에서 신을 찾으려던 내 안에서 신을 찾고 지혜 지혜니까 영지라는 게 신령한 지혜니까 지혜로 내 안에 있는 지혜로 신을 꿰뚫어보자는 그 핵심을 갖고 있는 종파죠 영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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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주의만의 신화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화가 폭파해서 누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라는 게 무섭네요 조건이 되면 화는 나와요 근데 늘 반성해 볼 필요는 있죠 적절했는가 좀 참을 순 없었나 그리고 그 화로 인해 가족 관계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거 그냥 자책하거나 이런 것보다 과학자적 자세로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화를 막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화를 내가 계속 낸다는 게 괜찮은가 아니면 개선할 부분 없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놓으세요 좋은 생각이 나서 지혜를 얻었으면 메모장에 적어놓고 포스트잇에 붙여서 책상에 붙여놓고 가끔씩 음미해보세요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혹시 화가 난다면 어떻게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꼭 어차피 그대로는 안 됩니다만 그냥 그런 준비를 해보시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생계유지에 쓰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계유지에 쓰는 시간을 공부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하세요 뭐든지 알아차리면서 생계유지도 육군작용 아닌가요 그러면 생계유지하는 동안에도 깨어서 참나 접속해서 되도록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참나 접속해서 하시고 몰입해서 일하시고 14조 실천 지침대로 일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일하시고 생계유지를 공부랑 연결시키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백수가 좋은 게 있어요 시간이 좀 넉넉하다 대신에 겁나 불안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매일매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불안감과 싸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또 공부는 공부대로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수보살 공부라도 챙겨라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일상에 나가서 힘듭니다 생계 생계 책 때문에 힘듭니다 그대로 거길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장을 도량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직장 가면 악기 나찰들이 있다 거기서도 수행을 해요 나는 오늘 지옥으로 출근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기계로 출근한다 나 뜯어먹으려는 애들이 득을 대는 아기계로 출근한다 다 가능합니다 가서 나는 아무튼 나 하나라도 정토를 지키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걸 응원해 주려고 양심톡톡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본격 생존 방송입니다 보살 생존 방송 직장 출근은 사바세계 출동이다 근데 거기서 또 동료 보살을 만나면 그만한 기쁨이 또 있을까요 직장에서 동료 보살을 만나면 그래서 수많은 보살들이 지금 혼자 각자의 우주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텐데 생존 생존하신 보살들을 지금 모아서 여기 지금 보살 살아계시나요 양톡에 접속하십시오 이거죠 그리고 생존자들한테는 저희가 몰겐자 접속 인가 막김 카수박영 실천 지침 생존 실천 지침들을 막 지금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거죠 법보식 살아남으세요 이걸로 살아남으시고 언제 저기 오프 모임에서 봅시다 생존자 확인합시다 서로 살아남은 양심보살들 지금 숨지기고 살고 있는 양심보살들 축생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기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이세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도 나눠주고 진리도 나눠주고 합니다 이거죠 이게 개벽임이 왔다는 거예요 양심톡톡이 개벽입니다 개벽된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생존자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런 거 다 별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이에요 살아남은 자들 모여서 정터를 이 땅에 확고히 구축합시다 생존자 생존보살자 분들 악당으로 모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델델델 델놈 델릴델 델릴델 델데델 델데델 아시겠죠 공부하다 깨달은 겁니다 델델델 콸콸콸 뭐 이런 느낌으로 델델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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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아예 손 놔버린다고요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죠 참나 믿고 더 열심히 사세요 어차피 이러니까 내일 주부터 중간고사인데 마음 편해졌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너무 애타하지 마시라고요 저 우리 10년 전에 헤매던 저한테 해줄 말 아닌가요 될 때 된다 그러니까 노르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꾸준히 하라는 거죠 결과는 될 때 돼야 나올 거다 하지만 노력하라 근데 그게 진짜 될 일인지 좀 생각해보고 노력해라 될 일인지 옥성님 부천이 열반시 아프셨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육체가 병들어서 아파하셨는지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기 아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말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아프면 아픈거지 그쵸 아파 죽겠는데 뭐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키려고 아프신 건가요 하면 저 같으면 짜증날 거 같아요 뭔 성인이 뭐라고 아픈 거 그렇게 쉴드 치고 그래요 아프면 아픈거지 아플만 해서 아픈거지 그리고 학당에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파 죽겠는데 대표님이 인류 전체의 양심각성을 위해 인류의 카르마를 대신 짓고 저렇게 아프신 거다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성인도 아플만 하니까 아프지 뭐 이유가 있어요 아프면 환자다 성인을 그렇게 띄워버리면 여러분은 절대 부처가 못됩니다 부처 되고 싶으시면요 부처도 중생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부처도 중생이다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런데 그런 부설들이 저렇게 아픈 것 자체가 아픔 자체가 중생의 업을 대신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성인도 아프면 아파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 부처님이 왜 저렇게 저렇게 아프게 됐죠 중생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도하러 다니다가 아프시게 된 거죠 몸을 혹사하다가 그게 중생을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신 거죠 이렇게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같은 얘기도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팩트도 없이 성인이 왜 아파 성인이 아플 이유가 있나 중생 때문에 아픈 거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가 똥 느는 것도 중생을 위해 똥 느고 밥 먹는 것도 중생을 위해 먹나요 먹고 중생을 위해 일할 순 있겠죠 너무 확장시키시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 몰입해서 깨어있는 것은 되는 것 같은데 아찬차 스님 같이 깊은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상에 대해서 깨어있다가 나에 대한 몰입을 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몰입 제 몰입책에도 태상에 대한 몰입과 나에 대한 몰입을 구변해요 나에 대한 몰입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존재감에 몰입하기 유튜브에 쳐보시면 5분 명상이 있을 거예요 홍의각당에서 5분 명상 호흡에 대한 몰입도 없고 오로지 존재감에 몰입한 존재감에 대한 몰입을 많이 해보시면서 일체 떠오르는 모든 걸 몰라 해보세요 신문님 벚꽁 맛봤더니 유머가 늘었습니다 이 우주가 참나작용으로 보이니까 웃기시죠 관점이 달라지니까 세상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재밌죠 새우님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많이 줘서 친한 사람들이 저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양심분석을 하면서 인과를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보다는 너무 감사하게 되고 뿌리가 깊었던 감정이 해소되었습니다 홍의각당 양심분석의 필요성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우님 훌륭하십니다 네 가지가 산염처죠 시는 이게 몸이죠 오감 수는 감정 시는 생각 법은요 생각의 내용이 되는 그러면 보통 뭐예요 14조면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 이런 진리들을 계속 염하셔야죠 요거는 이제 이빠사나예요 요 놈은 이빠사나 요거는 이제 선정적이라며 이쪽은 염이라는 건 몰입입니다 몰입인데 네 가지 몰입할 자리 몰입해 가지고 몰입해서 뭐 하느냐 연구를 해야 돼요 14조의 진리 14조 진리 계속 곱씹으세요 그게 범염 범염처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에 마음 챙기는 거 내 생각 자체에 마음 챙겨 보는 거 내 감정에 마음 챙겨 보는 거 몸이면 몸이 오감이나 호흡에 마음 챙기는 거 몰입하는 거죠 봉우 할아버지 주장은 순이 전생이고 그 순이 세 군데로 태어났다 이거는 봉우 선생님 책 보면 있으니까 제 얘기도 아니고 순이 이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요건데 이게 원래 발바닥이니까 옛날 글자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발바닥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본체가 순인데 그 전생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순 중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순이 나중에 예수 가섭 안자로 태어난다 다른 성인들이 종교 창시할 때 가서 돕는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가가지고 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 다시 온다 봉우 선생님이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런 의미의 본신이라고 한 거죠 순 중심으로 이걸 설명하니까 순이라는 본체가 이렇게 예수 앉아 가섭으로 위치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예수겠네요 예수 그렇죠 중동쪽이니까 인도쪽 가섭 이쪽 동쪽에 앉아 가섭 마하가섭 예수 이렇게 온다 그래서 동서로 다니면서 인류를 구제한다 하나가 셋이다 그래서 순이 3조고 몸통이 하나인데 발이 세 개죠 순이 원래 이전부터 새로 새로 길어졌어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3조고가 태양이잖아요 그런 거 다 연결돼 있어요 순임금을 새로 기리는 그런 것도 남아 있거든요 은나라에서 아주 최고로 기렸던 성인이시라 순임금이 이게 태양이다 태양이 보면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태양이죠 옛날 사람들이 볼 때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갔다 밤새 이렇게 이동해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그게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을 새처럼 봤거든요 밤새 날아 하루종일 날아갔다가 또 다시 또 날고 또 날고 그래서 새로 동의족은 난생신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새가 새를 신성시하고 환웅도 그 웅자가 수컷새 웅자거든요 오늘 하루만 한생으로 봅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몰게인자 하고 사셨나요 접속 인가 맡김으로 사셨나요 자리 이타에 보살도를 걸으셨나요 양심 구현하셨나요 오늘 하루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주가 허락한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사신 거예요 내 역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신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갑자기 없는 역량을 키울 수도 없고요 그쵸 전에 해놓은 거에 얽매여서 내가 지금 내가 구속이 심하지만 고 안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 다했나 이걸로 하늘은 평가하지 전에 해놓은 거에 연장해서 계속 죄를 묻고 있으면 하늘이 공정하지 않죠 하늘은 항상 오늘 최선을 다하라고 과거를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미래도 모르게 해주셨어요 지금 잘하라고 지금 잘합시다 지금 알아야 할 거 알고 있잖아요 육바람이 옳다는 거 알고 있고 참나 접속하는 방법 알고 있고 아공 복공 구공이 진리인 줄 알고 계시다면 하세요 아는 만큼만 하세요 오늘 오늘 하루 아는 만큼만 하세요 그걸 응원하기 위해서 홍익악당이 존재하고 양톡이 존재하고 또 제가 홍익고살 과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하는 게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일일일생이니까 이번 생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한 생 한 생이 쌓여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결정날 거 아니에요 삶의 결이 하루를 소홀히 하고 오늘을 원망과 한탄 속에서 흘려보내고 좌절 속에서 흘려보내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오늘 자명한 거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만 합시다 알고만 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아는 만큼 오늘 살 때 실력이 늘죠 오늘 하루 내 역량 부족한 대로 최선 다 했나요? 이게 실전 팁인데요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세요 이게 아빠랑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빠와 함께 사는 삶은 결이 다릅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요 카르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겪는 일은 내가 어제까지 지은 카르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보실래요? 그럼 그 카르마를요 내가 지은 수많은 카르마가 있을 텐데 오늘 이거를 처리하라고 딱 나한테 다가온 거죠 내 몫에 카르마가 갚아야 할 업보가 오늘 온 거죠 내가 갚아야 할 카르마가 언제 저한테 찾아올까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이거를 주제하는 게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예요 즉 내가 지은 카르마 때문에 오늘 나에게 역경이 왔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오늘 이 일을 잘 극복하고 거듭나라고 이 역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판단해 버리면 이 운명을 개척하는 힘이 약하다 업보 때문에 온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거듭나라고 이 일을 나한테 겪게 하신 거다 성장의 기회로 나한테 겪게 하신 거다 하늘이 부처님이 피로저나 부처님이 하느님이 참나가 이렇게 한 거다 성령이 이렇게 인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이 닥치건 내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하늘이 나한테 준 과제 퀘스트라고 생각하고 이걸 극복하면 나는 랩업한다 무조건 랩업이다 이것만 내가 잘 이겨내고 버텨내면 랩업이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시면 하루 한 생을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생 고민도 힘든데 전생 끝까지 껴안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전생에 한 것들 그러니까 어제 한 것들 그제 한 것들 내가 모르는 전생에 한 것들이 나한테 그 과보로 올 거 아니에요 과보를 안 믿으면 우리는 어차피 미래도 못 바꿉니다 오늘 내가 바르게 산 과보가 미래에 올 거란 걸 믿으니까 내가 오늘 바르게 사는 거죠 업보를 안 믿으면 우리가 미래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업보는 믿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나한테 온다 과거에 내가 한 짓들이 꼭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한 짓들의 결과로 인해 내 삶이 구속된다 제약대 받는다 수용하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성장하라고 준 기회다 라고 보고 그 일을 양심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함께 풀어가 보세요 아버지랑 소통하면서 내 뜻대로만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뜻을 맞춰 가면서 너무 힘든 것은 내 역량껏 맞춰 가면서 더 잘하고 싶지만 내 역량이 이 정도입니다 아버지 역량을 키워 주시거나 아니면 내 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 아버지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역량껏 상황껏 어떠세요? 업보라고만 하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성인도 누군가 개인적인 기질이나 한계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고 섭섭하게 하고 모를 수 있죠 남이 말 안 하면 모르죠 성인도 남의 마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늘 타심통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해줘야 알아요 말해줘야 합니다 성인도 말해줘야 알아요 정보가 있어야 알죠 정보가 없으면 모르죠 자기가 업은 짓고 안 받으려면 그것도 심포가 좋지 않죠 하늘이 좋아하겠어요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업이 아니죠 과거 업을 부정하는 게 또 새로운 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업보 받기 싫다 탈출하고 싶다 라는 소승적 마인드도 업을 짓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지 말고 어차피 업보는 못 피하니까 내가 가진 업보를 활용해서 매 순간 그 업보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아버지가 미션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늘이 미션을 줬다고 생각하고 멋지게 그거를 보살도의 재료로 삼아 버리겠다 보살도의 재료로 삼아서 성장해 버리겠다 이 발상이 나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시켜 버리겠다 이 발상이 보살의 마음 보리심인 거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